진행하고요.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도 불러보는 흥겨운 시간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. 자 보니까 근데 우리 라이언스 클럽에 계신 우리 회원님들께서는 굉장히 다담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. 자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으니까 마지막 게임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우선은 오늘 한 해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해서 어깨 한 번씩만 주물러주세요.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어깨 좀 주물러주시고요. 네 좋습니다. 오늘 클럽에서 이렇게 한마디도 한마디 해주세요. 여러분들. 올해 한 해 너무 고생 많았어. 너무 고생 많았어요. 네 한 번 해주시고 왼쪽으로 한번 가볼게요. 왼쪽으로도 한번 어깨 좀 주물면서 올해 한 해 너무 고생 많았어요. 네 한 번씩 해주시고요. 좋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은 게임 연습을 하신 거예요. 여러분들. 게임 연습을 하신 겁니다. 자 이번 게임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말씀드릴게요. 잘 들어주셨어요. 게임 설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자 처음에 오른쪽 방향으로 어깨 주물러주시고 그 다음 왼쪽 방향으로 어깨 주물러주셨어요. 자 게임 방법은 오른쪽 방향으로 8번 주물러주시고 그 다음 왼쪽 방향으로 8번 주물러주시고요. 그 다음 4번씩 주물러주시고요. 다음 2번 마지막으로 한 번씩 주물러주시고 다 주물러주시면 큰 목소리로 만세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남은 5가지 상품 바로 다 드릴 거고요. 항상 주물러주실 때는 손잡이에서 해주셔야 돼요.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. 가장 먼저 끝낸 팀의 만세를 외주신 분께 나머지 경분 다 싸드릴 거 약속드리면서 가보도록 할게요. 자 준비해 주시고요. 자 갑니다. 준비. 시작. 하나 둘 셋 셋 다섯 셋. 자 어디가 빠르지 어디가 빠르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. 다 어디가 빠르고요. 자 만세를 큰 목소리로 전시해야 됩니다. 만세를 큰 목소리로. 자 목소리 크신 분이 1등이에요. 목소리 크신 분. 잠깐만. 아까 제가 회장님 다리가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일어나셔서 가상 걱정이나 하셨어요. 자 그렇습니다. 그래도 이쪽 팀은 다 일어나서 만세를 외주었기 때문에 이쪽 팀에게 모든 상품 몰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 이쪽으로 동당 몰아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. 자 일단 여러분들도 즐기실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흙을 저희가 올라온 상태에서 저희가 레크레이션하고 또 흙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흙을 올려놓고 그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.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아까 보였던 퍼포먼스 봤죠? 그 퍼포먼스랑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멋진 퍼포먼스 한번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저희 알파이벤트는 잠시 뒤로 빠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알파이벤트에서 준비한 마지막 퍼포먼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시작합니다. 자 하늘의 훌을 우리 걱정 모두 훌을 털어버리시고 2017년도에는 항상 좋은 날만 가득한 음악을 담아서 저희가 좋은 날 마지막 퍼포먼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다같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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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갑니다. 고마워 아빠 시작합니다. 가자 COLONGUES 미 사랑 Prozent 자 여러분 다같이 박수하라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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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수 이수오 이래서 그 흐름 남은 그가 내 사랑이 그 인간이 가만한 너 내가 그대 그대 이겼어요 감사합니다.